세상이 내 맘 돼도 안된다고 화만 내면 안돼 그럴 필요 없지 걱정도 팔자다 작은 일에 너무 예년하지 말자 몸에 좋지 않아 성적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런거지 뭐 실적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그런 때도 있지 어쩌면 괜찮아 쉑 가는 것도 좋아 버튼 것이 따따따따가 있는 거니까 그때가 남자라면 친구만나 술 한잔을 털어버린 거 alright alright 그때가 여자라면 친구만나 수다 떨어날려버린 거 alright alr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